안녕하세요 이퀄라이저 리버브 샌드위턴 대표 감성포시자 기호입니다 왔어 왔어 자 어제 이어서 오늘 좀 더 만져 봐야죠 어떻게 해볼거냐면 이메일 체킹까지 어제 진행이 안됐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할거구요 자 이메일이 똑바로 왔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을 또 바꿔 줘야겠죠 자 제 구글 메일이구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메일이 1시간 뒤에 왔던 것 같아요 image line 샵 receive the payment for your order 오더 넘버 딱 나와있구요 이렇게 오더에 관련된 confirmation 확인 이메일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메일이 뭐가 있냐면 to check out 이라 그래서 image line 사이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결제 시스템에서도 자 결제가 잘 되었으니 이렇게 되었다 라고 잘 나와 있구요 그 다음에 to check out 서포트에서 또 요로 온 이메일 라인 페이먼트 리시브 드 이거 이제 영수증 입니다 receive, receive을 한국말로 영수증 이라고 하죠 아까 이메일 내용은 크게 차이는 없구요 그 다음에 no reply 답장하지 마라 자 이미지 라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난리 액티베이 때 해가지고 이제 인증할 수 있는 딱 보세요 코드는 따로 와 있는게 없죠 그래요 자 보게 되면은 image line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보고 라이센스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체크해 보면 되겠죠 기호, 곽, 마일라이센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짜잔 자 업그레이드 결제 이전에는 FL 스튜디오 시그넷처만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그니처 번들 도 되어있고 올 플러그인스 에디션도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올 플러그인 번들스의 유저 입니다 이쁘게 띄워져 있죠 그죠 자 다운로드 페이지에 들어가서 애플 스튜디오 다운로드 한번 받아 볼게요 자 다운로드 페이지로 들어가서 자 여기 다운로드 페이지 들어갈 때는요 그 위에 애플 스튜디오 그 메인 홈페이지에서 메인에서 다운로드로 들어가셔도 똑같은 페이지가 뜹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그냥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일단 윈도우로 하겠습니다 제가 맥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FL 스튜디오 유저들이 대부분이 다 맥유저 보다는 윈도우 유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맥 같은 경우에 설치법이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다 생각을 했고 뭐 나중에 차후에 언락하는 방법까지 제가 찍어 보겠지만 오늘은 윈도우 유저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윈도우 버전 버전이 딱딱딱 나와 있고 다운로드 그 다음에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두두두 923회가 이고요 자 이제 FL 스튜디오 구매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라이프 사임 프리 업데이트라 그래 가지고 한번 FL 스튜디오를 사면은 평생 업그레이드 무료입니다 그래서 FL 구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또 제가 FL을 구매를 보통은 추천해 드리는 이유가 이제 EDM 이라던가 힙합 루프 베이스드 루프 베이스드 음악에 이제 굉장히 편리한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샘플링이 진짜 편합니다 그래서 어 마구 이제 게임 하듯이 곡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 툴 중에 하나에요 그래서 FL 스튜디오 서브 DAW 쓰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죠 다운로드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몇 가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긴 하지만 사실 저의 그 원래 이렇게 그 업그레이드 할인 안 했으면은 FL 스튜디오 시리얼 코드 하나 제가 뜯어 가지고 원래 처음에 등록하는 법부터 그 다음에 언락하는 방법까지 그러니까 정품 인증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는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아직 그런 여건이 안되지만 안되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찍고 있지만 이 다운로드 시간 한 40% 남았는데 그 와중에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존 FL 스튜디오를 구매하셨던 유저분들 중에서 이제 영어가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분들 중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FL 스튜디오 처음에 컴퓨터를 이제 설치할 때 저희가 안내를 싹 다 해드렸으니까 문제없이 싹 다 진행을 해서 등록 언락까지 다 했는데 다른 컴퓨터에 설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세컨 컴퓨터에다가 설치를 할 때 FL 스튜디오를 어떻게 설치하고 등록 인증 해야 되느냐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엄청 쉽습니다 그냥 FL 스튜디오 다운로드 받고 설치 실행한 다음에 여기 나와 있듯이 인스톨 이후에 언락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만 한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따가 설치하고 나서 실행하고 언락하는 법을 한번 더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다운로드 받는 와중에 이 영상 한번 같이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사실 이 영상 같은 경우에 등록하는 방법부터 싹 다 알려주고 있어요 계정 맞는 걸 로그인하고 그리고 등록되어 있는 라이센스가 있고 그 다음에 설치 실행한 다음에 헬프 메뉴에서 어바웃 그리고 이 윈도우 파워 윈도우 창이 뜨게 되면 트라이얼 같은 경우에 이렇게 트라이얼이라고 적혀있고 그 다음에 레지스터드는 이제 이 언락을 진행하게 되면 레지스터드라고 떠올리게 되는데 자 여기다가 이미지 라인 사이트 FL이 등록되어 있는 이메일 계정이랑 패스워드 만드신 거 있죠 그걸로 이미지 라인 아카운트 이메일 쳐주시고 패스워드 쳐주시고 그 다음에 언락 언락 윈도우 어카운트 이게 인터넷 연결되어 있을 때 가장 쉽고 빠르게 언락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클릭하게 되겠죠 자 이때 더 레지스터레이션 석시디드 해가지고 등록 인증이 등록이 성공 되었다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FL 구매하셨던 분들 중에 굉장히 은근 또 문의 많이 주시는데 석세스라는 영어 단어를 몰라가지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등록이 된 거냐 안 된 거냐 이거 영어 공부 무조건 음악 하실 때 필요합니다 자 하나하나 사전 찾아가서라도 이렇게 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빠르고 쉽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레지스터드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등록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끝이에요 FL 스튜디오의 언락 방법 아주 단순하죠 자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제 설치 진행해 볼게요 자 오른쪽 클릭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그 다음에 이렇게 설치 윈도우가 뜨게 되고요 자 20.8까지 나와있는 FL 스튜디오입니다 FL 스튜디오 이미지 라인 사이트 그리고 이 제조사 진짜 업데이트 정말 많이 하거든요 일 진짜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DAW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넥스트 누르고요 어그리 네 All Users로 할게요 뭐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든 상관없습니다 넥스트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데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것보다도 그 FL 스튜디오 FL 플러그인 수중에서 32비트 플러그인이 있어요 저는 이걸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요즘에는 32비트 플러그인을 거의 안 써요 약간 구시대적 유물이기 때문에 정말 옛날부터 사용해 오셨던 어 그런 어 플러그인 32비트 플러그인을 쓰시는 게 아니라면 어 이 체크는 안 하시는 게 저는 속 편한 것 같아요 32비트 플러그인 어차피 뭐 DLA 파일이야 용량이 얼마 안 하긴 하지만 이걸 따로 관리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귀찮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도우 설치할 때 32비트 그리고 가상학기 가상위패터 설치할 때도 32비트는 보통 제가 체크를 안 합니다 설치를 안 해요 자 64비트만 하고 그리고 아시오4ALL 같은 경우에는 어 오디오 인터페이스 현재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윈도우 컴퓨터를 사용하고 계신데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없다 어 그때 아시오 드라이버 라는 걸 이제 무조건 음악 작업할 때 필요한 드라이버를 사용해야 되는데 오디오 인터페이스니까 그러니까 오디오 인터페이스 없으니까 아시오4ALL을 임시방편으로 어 윈도우 컴퓨터 자체 내 있는 사운드 카드를 아시오 드라이버가 지원되도록 만들어주는 이제 소프트웨어 드라이버예요 근데 어 사실 아시오4ALL 도 필요가 없는 게 FL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FL 스튜디오 아시오 라 그래 가지고 아시오4ALL과 비슷하게 그 일반 사운드 카드를 아시오 드라이버에 장착시켜 가지고 아시오 드라이버를 탈바꿈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드라이버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오4ALL 도 저는 깔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팅스는 어차피 필요 없습니다 뭐 예전에 가지고 있던 버전에 대한 뭐 설정 파일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클리어 새롭게 초기화하는 세팅인데 이거는 필요 없고 딱 저는 이렇게 보통 FL 스튜디오를 설치를 하고 있어요 자 넥스트 그 다음에 FL 스튜디오가 설치될 경로입니다 딱히 건드릴 필요 없겠죠 인도에서는 집어넣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꿀팁 중에 하나예요 자 64로 적어놓고 넥스트 아 그리고 64 C에 64 라는 폴더에 제가 이제 VST 폴더를 인식하도록 이제 초기에 세팅을 하는 거니까 나중에 서드파티 플러그인들 있죠 다른 회사의 플러그인들을 설치하실 때 VST 64 비트 폴더를 지정해 줘야 되는 섹션에서 C 그리고 64라는 폴더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넥스트 누를게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체크 한번 해 주시고요 인스톨 하겠습니다 쭈루루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설치가 되겠죠 자 설치가 되는 동안에 제가 64 비트 C드라이브에 64라는 폴더안의 상태로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가상 악기와 가상 이펙터는 제가 이 폴더에다가 깔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어떤 거에 표현하냐면 C드라이브에서 64 숫자로 만들어 놓게 되면 나중에 DAW 설치하시던 도중에 VST, 그러니까 DAW나 가상학기, 가상인펙터 설치 시에 VST 폴더를 찾아야 할 때 윈도우 팝업에서 맥힌토시랑은 다르게 윈도우는 좀 폴더를 찾아가는 방법이 되게 귀찮아요 근데 C드라이브에 64라고 만들어 놓으면 일단 폴더에 순서 배열할 때 숫자가 일반 알파벳보다 더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C에다가 그냥 제일 위에 64라고 떠 있어서 클릭 한두 번에 그냥 찾을 고통스러운 그런 거 없이 바로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저는 옛날부터 이렇게 C드라이브 64로 집어넣는 게 버릇이 되어 있는 겁니다 혹시 기존에 스탠다드 폴더로 쓰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처럼 이렇게 C드라이브 상위에다가 이렇게 숫자 뭐 언더바 같은 거 써 가지고 이렇게 최상위로 오도록 만들어 주시면 나중에 악기나 가상인펙터 설치해 주실 때 은근 편하게 지정해 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아요 언락까지도 끝냈고 FL도 끝냈고 자 FL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나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릴 게 뭐가 있냐면 FL 스튜디오 올 플러그인스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일반 프로듀서나 시그네처랑 설치법이 조금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FL 스튜디오 DAW 본체를 설치하는 건 지금 과정 똑같아요 언락까지 하는 것까지 똑같은데 올 플러그인스 번들, 올 플러그인스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라인사에서 만든 가상 악기, 가상 이펙터를 별도로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별도로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올 플러그인스 에디션을 구매하신 분들 중에 그걸 몰라 가지고 저한테 문의를 주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명심해야 될 거는 FL 스튜디오 본체랑 별도로 올 플러그인스 에디션은 FL 스튜디오의 가상 이펙터, 가상 악기들은 별도로 다운로드 받아서 별도로 설치해야 된다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FL 스튜디오 설치 이후에 언락까지 진행하고 이제 FL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플러그인 설치, 다운로드 설치하는 법까지도 제가 싹 다 이번 영상에서 보여 드릴 거예요 좋습니다 거의 다 왔군요 뚜두두 뚜두두 뚜두두두 띠로리리 자 왔어요 왔어요 거의 다 됐어 자 좋아요 빨리 끝나라 자 왔어 왔어 언제 끝나는 거야 원래 FL 스튜디오 설치할 때 꽤 오래 걸립니다 자 이제 임폴턴트라고 나와 있죠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FL 스튜디오 모블이라 그래가지고 핸드폰 앱도 사실은 존재합니다 사실 근데 저는 안 쓰기 때문에 일단 패스할게요 Next 자 컴플리팅 FL 스튜디오 이제 20.8 셋업 끝났습니다 Finish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FL 스튜디오 이제 찾아볼게요 FL 스튜디오 자급표시줄에다가 제가 고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체크해 볼게요 이게 64비트인지 32비트인지 자 대상 폴더를 찾아보겠습니다 바위 위치여 여기 자 지금 찾은 FL 보면은 64비트 FL 스튜디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32비트는 저는 안 씁니다 구시대적 유물이니까요 체크 됐고 FL 스튜디오 실행 한번 해볼까요 당근 홍당무 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당근 홍당무라고 얘기합니다 와우 FL 스튜디오 is in trial mode라고 되어있죠 체험판 모드입니다 어 이번에 업데이트가 됐네요 대박 이제 언락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 오픈 했을 때 이렇게 바로 언락할 수 있게 보여주네요 지렸다 이거지 이래서 제가 이미지 라인을 좋아합니다 배려심 미쳤습니다 이메일 어드레스 제컬로 등록하겠습니다 자 언락 진행할 거에요 패스워드가 뭐있지 자 언락 버튼 어 틀렸네요 뭐있지 언락 위드 아카운트 된거 같애 요시 재시작한다고 나와있고요 저장 안할겁니다 아무것도 없는겁니까 그리고 나서 FL 스튜디오가 재실행이 됩니다 와 언락 처음에 하라고 뜨는거 완전 대박이다 이게 있었어야 됐어요 진작에 그거 모르시는 분들 너무 많았단 말이야 자 이제 제대로 레지스터드 등록이 되어있는지 체크해볼게요 헬프 메뉴에서 어바웃 자 프로듀서 에디션 20.8 올 플러그인스 에디션 64비트 대박스 꿀 개꿀 자 레지스터드 투 기호 과학 뭐 아이디 넘버 이렇게 해서 되어있죠 자 완벽합니다 완벽해 자 그리고 하나 더 의아하실거 있으실거에요 자 FL 스튜디오 시그넷처를 구매하셨는데 프로듀서 에디션 이라고 뜨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상관없습니다 시그넷처번들이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거 맞구요 뒷부분에서 시그넷처라는 거를 추가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혼동하지 마시구요 어 저희 사기꾼 아닙니다 아무튼 잘 등록이 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나요 멋있다 오 요스 자 완벽합니다 자 FL 스튜디오 본체 설치까지는 완벽하게 지금 진행이 되었구요 자 이제 FL 스튜디오 올 플러그인스 번들 어 에디션 유저들만 해당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플러그인스 앤 모어로 들어가 볼게요 자 아까 전에 제가 별도로 다운로드 받고 설치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 드렸었잖아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FL 스튜디오 본체에는 별도의 플러그인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FL 스튜디오 플러그인스 들어가서 그 다음에 다이렉트웨이브 보게 되면은 플러그인 폴더 자 탭으로 열게요 컨트롤 누르시고 자 여기 플러그인 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인스톨러 여기 있죠 윈도우 이게 다운로드 받는 겁니다 윈도우 다운로드 자 저장 자 여기 맥 윈도우 자 그리고 하나 더 설명할게요 FL 스튜디오 플러그인들 중에는요 아직 맥을 지원하지 않는 플러그인들이 몇몇 가지들 있습니다 그 맥이 없다고 해가지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차후에 나중에 업데이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자 윈도우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윈도우형 저장 이게 상당히 귀찮은데 어쩔 수 없어 이것도 나중에 좀 해줬으면 좋겠다 자 FL 플러그인스 데모 인스톨러 인콜리디드의 FL 스튜디오 인스톨러 이거는 FL 스튜디오에 자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플렉스입니다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플러그인이죠 자 그 다음에 그로스비트 윈도우 저장 얘도 윈도우 저장 얘도 윈도우 저장 아 귀찮아 저 이런거 되게 안좋아거든요 윈도우 저장 윈도우 저장 자 가상 임팩터드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뭐냐면요 어 샘플러 기반의 가상학기들 보다 그 용량이 훨씬 더 작아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신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다운로드 탭이 싹 다 가득 차 있어가지고 어 다운로드 지연이 되고 있는 현상이죠 자 다운로드 다 받은 것 같아요 볼게요 자 다 받아줬고 전 저장입니다 FL 스튜디오 올 플러그인스 번들 에디션 모르겠습니다 자 붙여넣기 자 FL을 제외하고서 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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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죠 얘 제외하고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어 윈도우는 15개 이상 안 열리죠 한꺼번에 자 수정한 날짜 빼고 이렇게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열어버릴게요 자 얘네 싹 다 열리면 나머지도 싹 다 열어버리겠습니다 볼 위에 차단 됐대 얘네 뭐하는 애들이야 FL 스튜디오 필요 없습니다 어 이거였죠 다시 열고요 알 수 없어 얘 빼고 갈게요 자 5권까지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까지 밖에 안 열렸네 둘 셋 넷 다시 관리자 권한 실행 쭉쭉쭉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별거 없어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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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엔터 클릭 엔터 자 전 32비트 깔지 않습니다 데스크탑 쇼트컷을 이제 스탠드 알론으로 악기 플러그엔드를 열 수 있는 건데 빼고 자 30비트 다 뺐죠 그 다음에 넥스트 엔터 엔터 클릭 엔터 클릭 엔터 클릭 엔터 클릭 엔터 자 저는 이런식으로 한꺼번에 설치를 합니다 시간은 금작이니까요 따라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겠죠 기릿 자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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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니쉬 뭐 안 깔린 것들도 있긴 할텐데 나중에 제가 체크해서 할게요 자 이것도 빨리 설치하는 방법은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진행했던 거고 자 FL 스튜디오에서 플러그인들이 어떤식으로 깔려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네도 또 있네 엔터 이제 금방 할 수 있겠죠 오래 안걸리니까 다 하고 가자 자 32비트 빼고 자 32비트 빼고 Let's get it 고고고고고고고고고 똑같습니다 맘에 들어 자 오랜만에 이렇게 막 눌러보네요 설치한지 꽤 되가지고 자 이렇게 쉬운거를 그죠 자 피니쉬 자 웬만큼 되어있는거 다 설치한거 같아요 이거 빼고 자 FL 실행합니다 자 이 영상 플러그인 스 스캐닝하는 법에 대한 영상을 제가 따로 만들긴 할건데 오늘은 이제 끝까지 한번 체킹 한번 해볼게요 자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나서 FL 스튜디오 플러그인 말고도 서든파티 플러그인 설치하고 나서 플러그인 항목을 체크할 수 있는 이게 어디있냐면 옵션에 들어가시면 시스템에 시스템에 매니지 플러그인스 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안에 보시면 우리가 처음에 딱 기본 스테인버그 VST 플러그인스 경로랑 프론파일즈 VST 플러그인스랑 이미지 라인 VST 플러그인스 폴더 커먼 VST3 그리고 여기에 뭐가 추가 안되어있나요 그치 제가 이제 처음에 그 등록해놨던 FL C에 64 폴더가 없죠 자 그 경로를 추가해 주셔야지 스캐닝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폴더를 추가해볼게요 왼쪽에 보면 폴더에 플러스 모양이 있죠 자 이게 편한거에요 자 보시면 내 컴퓨터에 C64 바로 떠있죠 이게 편한거야 확인 자 이제 커스텀 폴더가 추가가 된겁니다 VST2 폴더에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리스캔을 하게 되는데 자 파인드 몰 플러그인스를 눌러볼게요 쭈웅 그러면 여기 보이시네요 CA64 부터 뚜루루룩 찾아가죠 그 다음에 제가 설치했던 모든 플러그인들이 뚜루루룩 뜨게 될겁니다 그 이후에 FL 스튜디오에서 플러그인 목록 선택에서 내가 설치한 서드파티 플러그인이나 FL 스튜디오 이미지 라인 플러그인 뜨지 않은 걸 체크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스캐닝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테이러스 오케이 문제없다라는 걸 표시를 하고 있고 경로부터 시작해서 파일 네임까지 싹 다 체킹할 수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자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거의 뭐 제가 아무리 플러그인 많다 하더라도 흠흠 진짜 오래 걸려요 흐흐흐흐흐흣 담배 한 대 피고 어흑 돌아오고 편집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흐흐흐흐흫 안 그래도 영상 길어죽겠는데 미쳐버리겠네 흐흐흐흐흐흫 아유 아오 자 스캐닝 다 끝났습니다 제가 지금 841개 플러그인스를 가지고 있고요 자 이건 에러난 애들인데요 에러난 애들은 스캐닝을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 리스캔 플러그인스 위드 에럴스라고 떠 있으면 이제 리스캔 할 때 에러 뜬 애들만 하게 됩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그냥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노란색으로 떠 있는 애들이 오케이 라고 떠가지고 제대로 인식이 되어져 있는 애들입니다 자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뭐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플러그인이 따로 안 보이죠 이거를 보이게 하려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별표 표시 있죠 별표 표시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인서트 쪽에서 해당 플러그인도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AM 추가된 거 보이시죠 부 베이스 부 베이스 여기 보면은 부 베이스 여기 보이시죠 자 이런 식입니다 자 이거를 별표하는 게 상당히 좀 짜증나요 이거 빨리 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은 자 키보드 준비되셨죠 키보드 스페이스바 이게 멀티 셀렉션이 안 돼가지고 저희 이렇게 스페이스바로 합니다 800 몇 개인가 보면 되는데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추가하게 되면은 이제 인서트 단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 있는 거를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FL 스튜디오 설치에 대해서는 이 정도 완벽한 것 같고요 또 궁금증 있으시면은 저희 이퀄라이저 리버브 샌드리토 연락 주시고 또 진짜 국내 최대 최다 판매 FL 스튜디오 1위 판매 업체 저희 리버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스토어팜 그리고 저희 리버브전 C5000키아에서 구매해 주신 지금 수백 명 넘는 것 같아요 수천 명 되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뒤늦게나마 설치 관련된 영상을 찍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 코드 등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영상은 제가 조만간 시그네처 에디션을 하나 더 뜯어가지고 찍어서 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뵈요 빠빨루